자 이번 시간에는 이 스마트폰에서 시간과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기능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다른 나라 시간을 본다든지 아니면 모닝콜을 한다든지 또 카운트다운 그리고 스탑아치 같은 것들이 시간과 관련된 기능이죠. 갤럭시 시리즈에서는 알림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을 통해서 이런 시간과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메인 메뉴를 터치하셔서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림 시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앱이 있어요. 자 이 앱을 선택하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이렇게 두 줄로 뭔가 만들어져 있죠. 굿모닝 빨래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사실은 제가 등록해놓은 알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람을 추가하면 여기에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람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람을 한번 추가해보죠. 알람은 뭔가 알려준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됐을 때. 자 알람 추가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와 보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시간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을 설정할 때는 이 위에 있는 더하기를 누르면 시간이 올라가고요. 밑에 있는 빼기를 누르면 숫자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후 버튼을 누르면 오전이 되고 오전 버튼을 누르면 오후가 돼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현재 상태예요. 즉 오후 7시 27분이라는 뜻입니다. 오전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를 빠르게 편집하고 싶으면 숫자 부분을 터치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예를 들면 0, 8, C, 0, 0하고 0, 0이라고 입력하면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키보드가 나오잖아요. 키보드를 안 보이게 하려면 화면이 좁으니까 이 밑에 있는 백버튼을 누르시면 키보드는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반복은 뭐냐면 이 알람을 반복해서 실행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실행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번이라고 해놓으면 지금 수요일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수요일이 선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현재 시간에서 그 다음 수요일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알람이 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한 번만 알람이 울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목요일로 지정을 하면 수요일 날 울리고 목요일 날 울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알람이 울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일은 이 알람이 매일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7시 몇 분에 알람이 매일같이 울리는 거죠. 자 평일은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월, 화, 수, 목, 금에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실 때 주말은 늦게 자고 싶잖아요. 그럴 때 평일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녹색 표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매주는 매주 화요일 날 아니 자 이거를 이렇게 체크를 끄고요. 이렇게 하면 매주 월요일만 월요일만 알람이 울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매주 월, 수가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정을 하셨으면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매일을 체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은 이 알람의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 제가 아침 이라고 적고 이렇게 하면 이 알람이 울렸을 때 이 알람의 그 알람이 아침에 대한 알람이라는 그러니까 알람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순우주라는 게 있어요. 순우주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보시면 간격이 있고 알람 반복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5분이라고 지정해 놓고 알람 반복을 어 10회라고 해놓으면 자 제가 지금 일단 저장해 놓고요. 방금 저장한 거 기억하세요? 아침 오전 8시라고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쵸? 그리고 순우주를 여기 자세히 보시면 5분 10회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침 8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모닝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간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람을 껐을 때 5분 후에 다시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그게 10회간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잠을 잘 못 깨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요긴한 기능이죠. 그래서 10회 정도면 참 잠에서 잘 못 일어나시는 분이겠네요. 예 그리고 데일리 브리핑 설정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이 알람이 울린 다음에 이 앱을 실행 그 잠금 화면 잠금을 해제하고 이 홈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이 데일리 브리핑이라는 앱이 실행되면서 오늘의 뉴스 오늘의 날씨 주식 시세 이런 여러분들이 아침에 아침마다 브리핑을 해주는 그런 앱을 실행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알람 방식은 여기 배소리 진동 뭐 이렇게 있죠. 이건 뭔지 아시겠죠. 배소리를 하면 배소리가 울리는 거고 진동을 하면 알람이 진동을 울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파워풀한 알람이 울리겠죠. 자 알람음은 알람의 소리를 지정하는 거고요. 자 확인하고 이건 알람의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침 아까 제가 입력한 이름 기억나시죠. 아침이란 이름으로 오전 8시에 알람이 등록된 겁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예 알람이 울린다는 거죠. 거의 모든 날에 모든 일에 알람이 울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가 알람을 실제로 작동을 시켜보고 알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알람이 울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화기가 울리죠. 진동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X를 누르고 이쪽으로 밀면 알람이 완전히 꺼져요. 근데 옆에 있는 이 ZZ라고 쓰여있는 거 있죠. 더 자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밀면 스누즈가 작동을 하면서 이 알람이 일단은 전화기가 한 발 물러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5분 간격으로 10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5분 후에 알람이 다시 울리는데 이걸 다시 이쪽으로 밀어서 알람을 끄면 앞으로 10번 여러분을 더 깨워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다시 알람이 울리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X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보내면 완전히 알람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화면 잠금 상태를 해제하면 보시는 것처럼 데일리 브리핑이라는 앱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도시를 현재 위치로 해서 자 서울특별시를 추가해 놓으면 그 아침마다 서울특별시의 날씨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주식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더하기 버튼을 불러서 여러분들 주식하고 계시면 주식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보내면 연합뉴스의 아침 그 뭐 주요한 사건들이죠. 간밤에 있었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정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효도코딩의 수업 중에 일정 수업을 보시면 일정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늘 약속이 있다거나 그런 일정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게 데일링 브리핑 기능이고요. 데일링 브리핑 기능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여기 데일링 브리핑 설정 있죠. 여기서 녹색 체크박스를 여기서 터치해가지고 이걸 켜주시면 데일리 브리핑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등록한 알람들이 있거든요. 그 알람을 삭제할 때는 자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삭제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요. 이걸 터치하시면 여러분이 꾹 누르고 있는 그 알람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람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좀 부가적인 기능을 설명드리면 자 여기 세계 시간 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여기다가 다른 나라를 추가시키는 거예요. 런던이나 일본이나 그래서 그 나라의 시간들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스톱워치는 이 시간을 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 초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록을 누르면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록 버튼을 누른 그 시점의 시간이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미터 달리기 같은 걸 한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 시간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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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해서 뭐 여러 사람의 시간을 순차적으로 기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중지를 누르고 자 재시작을 하면 다시 시간을 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초기화를 하면 시간을 삭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머는 이건 뭐 카운트다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시간을 만약에 20분 이렇게 하면 20분이 되죠. 그리고 00 하고서 시작을 누르면 자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56 55 54 그래서 이 시간이 끝까지 가면 한번 해보죠. 중지하고 초기화 이거를 00으로 바꾸고요. 초를 5초로 한 다음에 시작 버튼 눌러보죠. 자 3 2 1 이 상태에서 이 X를 누르고 끝까지 놓으면 타이머가 중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낮잠을 자는 걸 좋아하는데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한 20분을 저는 정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을 20이라고 적고 자 20이라고 적고 시작을 해서 20분만 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신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만 이거를 익혀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시면 요긴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스마트폰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